벌써 했어야지. 그런 또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 들어보면 또 또 다 그럴듯해요. 논리적이고 이가 딱딱 맞고. 그런 생각에 제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면 모든 게 하기 싫은 거예요. 뭐 다 하기 싫어요. 왜? 어차피 열심히 해도 그 좋은 날은 안 올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별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이 내 소망을 뺏어간다면 내가 오늘을 살 힘과 에너지를 뺏어간다면 그것은 내 육신의 생각 혹은 내 원수가 나에게 던져준 나쁜 씨앗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속히 구별하시고 그냥 일어나셔야 돼요.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자꾸 그 생각에 빠져듭니다.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결과는 무덤밖에 없어요. 더 껌껌해지고 더 슬퍼지고 더 좌절감이 오고. 그런데 무슨 말에 그렇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내가 지금 아직 30대인데 왜 못하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면 또 바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는 씨름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머릿속에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가 와서 예수 믿는다고 너 왜 전도했냐 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싸움보다는 실질적으로 더 많은 싸움은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믿는 자는. 내가 하나님께 건강하게 붙어있는 것을 떼어내려는 육신과 마귀의 어떤 공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또 환경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기도 어떤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원수가 내 마음에 잘못된 씨앗을 뿌려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망이 온다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과 좌절감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해서도 소용도 없는 인간이야. 그런 자꾸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 생각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싸워 일어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대적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없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속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로 원한다면 지시한다면 그것은 속히 해야 하지만 육신의 내가 무엇을 원한다면 그것은 빨리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고 성령님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고 또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내 속사람이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분별된다면 그것을 실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요한 1서 3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무 죄도 짓지 않는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범죄할 수가 없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여러 가지 실수와 또 죄와의 타협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 요절이랑 같이 설명을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 죄도 질 수 없다 그랬는데 왜 나는 오늘 실수를 했을까 지난번에도 잠깐 나눴지만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한다면 내 중심에서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은 죄를 지으려는 의도가 전혀 없지만 육신의 요구에 의해서 실패하고 또 실수하고 타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건 내 영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영, 속사람. 그 새롭게 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 동안 살면서 실패하고 또 순간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그것은 우리가 육의 생각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 실수를 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영, 우리의 본성이 죄를 지으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은 잘못을 행하는 본성이 아니고 목사님도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많은 실수와 과실이 있었다고 하세요. 하지만 목사님의 속사람은 죄를 짓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속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사람은 죄를 지을 때 동의하는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애통한다고 성령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탄식할 때.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가 죄를 짓을 때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영에 있고 육신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육신에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과실을 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밥을, 영의 밥,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저주로만 먹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은 시기와 분쟁이 계속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였어도 육신의 요구대로 계속해서 행한다면 우리에겐 계속된 죄와 과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아이같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이 없을 때는 저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곤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본 몇 분들은 안타깝게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저렇지?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영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영을 갈고 닫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 이렇게 육신의 요구에 오히려 더 빠르게 반응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요. 또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잡는다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바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은 그 순간 변화될 수도 있지만 지난번에 제가 나눴던 간증처럼 어떤 그 청년 동생은 순간적으로 담배를 끊을 수 있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혹은 점차적으로 나쁜 습관들을 버리게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제가 어떤 성도분을 봤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보니까 다른 사람을 볼 여유가 없어요. 저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저가 쓰러지거나 저가 낙오하는 모습을 보면 제일 실망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그런 생각이 안 들고 또 이 정죄라는 게 마귀가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배우고 나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사람을 따라 행하는 부류가 있다는 것을 교회 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고린도전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영의 사람으로 살으려면 몸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배의 자리라든가 영의 욕구 있잖아요. 거기에 먼저 내 몸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말씀으로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성도에 머무르지 않고 점차 영이 성숙해서 자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도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되셨을 때는 많은 과실과 또 실수들이 있었지만 점차 그것들을 어렵지 않게 극복하실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가 일반 다른 종교랑 다른 것은 다른 종교들은 자기 수양이나 내 힘으로 극복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이렇게 무릎으로 계단을 몇 개 오른다 이게 어떤 자기 수양인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게 되는 건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고 내 어떤 수양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겨울이 지났을 때 나무에 나뭇잎이 몇 개 남아있죠. 그때 그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은 새로운 싹이 안에서 도단할 때 밀어내면서 떨어진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씨앗이 풍성하게 자라면 그 풍성하게 자람에 따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다른 면들 어둠의 면들은 자연스럽게 점차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내가 버리고 싶었던 것 그만두고 싶었던 것 영으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고 싶었지만 자꾸 이상하게 실수하게 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내 영이 강화해짐에 따라서 점차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절대로 내가 사모니까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면 그 풍성함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여러분이 원하셔야죠.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중요하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영을 하나님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도록 항상 드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떤 우리의 수양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께 간구하고 또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항상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겠는데요.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0절 마지막 요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네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 내가 보니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게시를 받았다 혹은 내가 그것을 들었다 이렇게 말을 안하고 내가 보았다고 말을 하거든요. 이것은 이 눈으로 보는 어떤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지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그것을 감지했다 앞으로 나타날 위험을 감지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앞에 풍랑이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 생명과 여러 가지 손해가 생명에도 위협이 있고 여러 가지 손해가 다가올 것이다 그러니까 가지 말자 하는 바울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안다 내가 보니 라는 부분은 정신이나 육체의 수준에서 그것을 알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으로 하나님께서 내적 증거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적 증거에 대해서는 지난 과에서 많이 나누었었죠. 그래서 장롱에 들어가 있던 그 부자가 된 분에 대해서도 나누었었고요. 또 목사님이 교회를 위치를 정하시는 상황에서도 내적 증거에 의지하셨다고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많이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내적 증거라는 거죠. 어떤 것이 기도하는 어떤 제목 중에 뭔가가 내 마음에 꺼려진다. 혹은 이 길은 아닌 것 같다. 뭔가 뭔지 모르지만 그런 감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를 제가 읽었는데 알고 보니 이 예가 우리 부모님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우리 어머니는 옛날에 개척교회 하실 때 꿈을 굉장히 많이 꾸셨거든요. 영적인 꿈. 그래서 어떤 그 성도가 당할 일에 대해서 영적으로 꿈을 꾸세요. 그러면 그 해석을 하면 그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엄마의 특징이 굉장히 예민하시고 어떤 일을 했을 때 편하게 말하면 의심을 많이 한다 그래야 되나?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하셔서 아빠는 또 반대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기만 하신 분이야.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에 다 본인 같은 분만 있는 그런 분이라 이제 아빠는 항상 엄마를 좀 안 좋게 보셨어요. 당신은 믿음이 없고 긍정적인 면이 없고 이렇게 항상 의심만 하고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냐. 그런데 알고 알고 봤더니 그것이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엄마가 뭔가 느낌이 안 좋다 라고 말씀하셨던 일들은 항상 안 좋게 끝났거든요. 그게 그냥 의심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반대로 아빠는 긍정적이고 믿음이 있고 그거는 좋지만 항상 그것이 모든 사람을 믿고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는 그것이 아빠는 되게 좋은 사람인가 엄마는 나쁜 사람인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해석이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영의 세계를 알고 성경을 아니까 조금 깨닫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아빠는 한 두 번인가 사기를 당하셨거든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다 본인과 같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구든지 믿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다 그냥 오케이고 돈도 다 꺼내서 보여주고 공항에서도 그렇게 사기를 당하신 적이 있거든요. 돈 좀 바꿔달라고 누가 그러면 누가 설마 이 돈을 가져갈까 싶어서 통째로 꺼내서 너무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 그런 부분이 있었구나 하고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지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어떤 위험이나 안 돼야 될 일에 대해서 여기서 목사님은 한 가지 예를 설명하셨는데 어떤 한 가족이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막 시작했대요. 일곱 명이나 되는가 아빠와 엄마 아이들 다섯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아빠가 갑자기 어 지금 빨리 집에 가봐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왜 지금 밥을 지금 시켰는데 지금 가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다가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다 같이 갔는데 그때 막 집에 불이 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신속히 대처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혹은 우리 삶에 닥치는 어떤 위기를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영에 항상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왜 그 위기를 그냥 겪고 당하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캐치할 만큼 예민하게 발달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나가고 알지 못할 때가 많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어떤 위험과 어려움에도 우리를 그냥 두실 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조금 더 하나님의 주시는 내적 증거에 맞춰서 더 단련할 수 있도록 마음을 써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분들이 영을 더 하나님께 더 단련하시고 더 가까이 가게 하셔서 이런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사님이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저의 영이 좀 더 단련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나와 또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영의 나 속사람의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떻게 틀린지 구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여 사다라 비스킷 날라 고스키 성령님 응하여 주시옵소서